안녕하세요 저는 파벨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피닉스엄을 한번 제 생물들한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닉스엄은 동요등해라는 곤충애벌레이구요. 피닉스엄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파충류나 양수리, 뭐 어리, 곤충, 다른 곤충 등등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식 영양식 까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진짜 딱 범데기랑 똑같네요. 진짜요. 자 먼저 피닉스엄을 먹을 첫번째 주제는 바로 민트입니다. 자 지금 과연 잘 먹어줄지 오 역시나 꽤 잘 먹네요. 물론 귀뚜라미나 밀엄같이 살아있는 먹이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정도 반응이면 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나를 더 줘봤는데 역시나 그냥 잘 먹네요. 두번째 주제는 찬딩이입니다. 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바로 꿀떡 해버렸네요. 지금 그냥 바닥에 앉아서 삼키려고 그냥 막 꿀떡꿀떡 거리고 있습니다. 지금 삼키는 중인 것 같네요. 한 마리를 다 완전히 삼켰다고 짐작이 될 때 다시 줘봤습니다. 오 이번엔 먹을지 오 바로 먹네요. 아 근데 살짝 먹기가 어려운지 뱉었다가 다시 먹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